영어로 숫자 읽기 총정리 연도, 방번호, 날짜, 전화번호, 소수, 분수 숫자 읽기 숫자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숫자 읽는 거 기수와 소수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댓글로 아마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100 이후의 숫자들을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00은 우리가 100라고 읽잖아요. 100입니다. 그러면 200은 뭐라고 읽을까요? 네 200라고 읽어요. S 안 씁니다. 자 200이고요. 그러면 329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습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 3이니까 3, 100 그 다음에 29니까 29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9 또는 29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0으로 갈게요. 1000은요 여기 보면 컴마가 있잖아요. 커머 이 커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커머가 하나가 있을 때 0이 3개가 있으면 커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000단이니까 1,000라고 합니다. 1,000 자 여기 보이시죠 점이 점 3이면 1,000 그러면 5,274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1000단이를 읽을 수 있어야지 오늘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니까 이 앞에 거 그 컴마 있는 앞에 거는 그냥 단위를 읽습니다. 숫자를 1서부터 시작해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5죠. 5 5고 이 컴마가 1000잖아요. 1000고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00잖아요. 그죠? 단위가 그래서 100, 200 여기 74는 한꺼번에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거는 5,274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274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준비가 되셨다 하면 오늘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0 3개 이상 있는 그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자 0이 지금 3개가 있고 여기서부터 컴마를 찍고 앞에가 10이에요. 10 그럼 10 우리나라 말처럼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말은 이게 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어에서는 만이 따로 없고요. 여기 1000이에요. 1000을 읽으시고 앞에는 이 앞에는 10이잖아요. 10 그래서 10,000 라고 읽습니다. 만은요. 그러면 10만은요. 여기 3개 이거 컴마 있는 거 이걸 기준점을 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거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000 라고 읽으시면 돼요. 10만은요. 그러면 100만은요. 100만 선은 또 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6개죠. 0이 그러면 컴마가 2개가 붙어요. 그럼 이거는 1 하나를 읽으시고요. 여기서 단위입니다. 0이 3개 있을 땐 million이 됩니다. million. 그래서 100만이 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one million 하면 100만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이 단위라고 했잖아요. 제가 0이 3개 있는 거 커마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 앞에 거는요. 여기가 앞에 10이 있잖아요. 그대로 10 읽어주시고요. 단위가 million이잖아요. 6개 있으면 0이 10 million 하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천만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숫자 읽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하나 더 있네요. 보니까 네 여기 보니까 thousand 지금 보니까 million이 있잖아요. million이 있고 앞에 하나 더 갔네요. 제가 100 이제 100 있죠. 그러면 100 million입니다. 1억입니다. 100 million 이게 1억입니다. 그럼 오늘 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1년도부터 갈게요. 자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2개 2개씩 읽는다 이겁니다. 그럼 2개 2개씩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요. 제가 반을 딱 갈라놨죠. 앞에는 19 뒤에는 71입니다. 이거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1에서 100까지 셀 수 있어야지 이거 이제 숫자가 가능해지니까요. 저 앞에 거 2개로 나눠서 19는 19 뒤에는 71이니까 71 해서 1971 이렇게 됩니다. 1971 자 그럼 이거 읽을 수 있겠죠. 1857년 2개로 나뉩니다. 18과 57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1857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2000년도서부터가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다 비워버렸어요. 다 0이에요. 두 개로 나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제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읽자 이렇게 돼서 이 밀레니엄 2000년은 그냥 2000이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 이렇게 됩니다. 2000 자 여기 0이 없어가지고 너티라고도 읽기도 해요. 너티가 없거든요. 0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거는 일단 보시고 여기 읽는 거가 보통은 2000 라고 읽습니다. 2000 자 2008년도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8 2008 2008 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두 개씩 읽을 수 있을 때는 두 개씩 읽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2023은요.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20하고 23이잖아요. 그럼 나눠보세요. 20 20 그 다음 23 23 이잖아요. 20 23 이렇게 됩니다. 20 23 2023 2023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1900년대 1900년대는 1900년에서부터 1999년까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날짜가 쭉 해서 100년동안인 거예요. 한 세기일이 하는 기억이겠죠. 그래서 1900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9까지 읽으시고 앞에 더를 붙입니다. 요거는 정관사 더를 그리고 19 그 다음에 나머지 100년 100년동안이니까 hundreds s를 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1900s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요렇게 표기돼요. 요렇게 표기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1900s 라고 읽습니다. 1900년대 입니다. 자 날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오늘 날짜죠. 자 우리 여기 달 있잖아요. 제니어리스부터 쭉 해서 디섬버까지 저번 시간에 제가 링크 걸어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반복 듣게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3월은 멀치잖아요. 자 그리고 31일입니다. 여기 보면 st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st가 뭐냐면요. first에서 first의 st가 약자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서수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 3, 4, 5, 6, 7 이렇게 읽지만 날짜를 얘네는 첫번째날 두번째날 세번째날 그러니까 3월의 31번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서수로 읽습니다. 자 3월은 멀치 그래서 멀치 31st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멀치 31st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서수구요. 그러면 이제 full로 한번 가볼게요. 그 연도하고 날짜까지 다 넣을게요. 우리나라는 연도를 2023년 9월 6일 이렇게 쓰잖아요. 자 연도를 먼저 안쓰고 연도를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외국은 미국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월 6일 2023년 해야 되겠죠. 자 9월 6번째날이니까 6th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th가 들어있죠. 6th 6th 해서 th가 들어간 겁니다. 서수에요. 9월의 6번째날 2023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September 6th 202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커머를 날짜하고 연도 사이에 커머를 보통 씁니다. 아셨죠? 편집글이나 뭐 아니면 무슨 회의글이나 아니면 일기 같은 데도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아니면 이메일 같은 데도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번호가 나왔네요. 방번호는요. 508호 룸 508호에요. 자 룸이 508호인데 이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룸 하나하나씩 읽어요. 자 물론 508이라고 읽기도 하겠지만 508호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508 이렇게 하잖아요. 0을 갖다 공이라 하는 것처럼 얘네도 0를 5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508호는 룸 508 하나하나씩 읽어졌습니다. 물론 508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쓴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0는 5로 많이 쓴다. 아셨죠? 여기 알파벳 5랑 똑같잖아요. 생긴 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자리는요. 1411호는요. 어떻게 했냐면 룸 1411호죠.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2개 2개씩 잘라서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약간 어떻냐면 좀 짧은 거 이렇게 길게 간 거를 조금 싫어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개 2개 잘라서 짧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 늘리려면 다 하나 물론 하나하나씩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대개는 2개 2개씩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룸 14 14 하고 11 이죠. 14 11 이렇게 읽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냥 쭉 숫자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 0은 제가 0 대신에 5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0 2 7 6 5 2 4 0 9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각각 하나하나씩 읽어줬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핸드폰 번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 1 0 1 2 3 4 5 6 7 8 여기서 하나하나씩 읽어줬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냥 쭉 하나하나씩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소수점 읽기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은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는 그냥 숫자로 읽어주시고요. 소수점 뒤에 있는 거는 각각 숫자를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2 그리고 이 소수점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점이란 뜻이에요. 2 포인트 5 5 7 2.557 우리나라 말로도 2.557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포인트 앞에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2라고 2라고 읽었잖아요. 이것도 47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문둥그려 읽어주시고 대신 뒤에 거는 하나하나 읽어주셔야 돼요. 47.1932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47.1932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47 앞에 거를 47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수는요. 자 우리나라 말하고 미국은 조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모를 먼저 읽고 분자를 나중에 읽잖아요. 4분의 1 이렇게 읽잖아요. 자 분 분수를 먼저 읽고 분모를 읽는 게 미국식이에요. 자 외국식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먼저 저기 분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나중에 읽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분 자를 먼저 원하고 읽어줬잖아요. 분모를 서 수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 포스트가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는 4분의 1인데 4분의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틀려지는 게 뭐냐면 투잖아요. 이거는 투 그 다음에 포스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투니까 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포스트에 S가 붙습니다. 투 포스트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투 포스트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2는 이렇게 끝에 S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분수 읽어볼게요. 2와 6분의 5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데 투가 투 엔드로 연결해 줍니다. 투 엔드 그 다음 5 분자부터 먼저 읽죠. 5 6 다음에 6 쓰고 서수로 쓴다 그랬잖아요. 6 쓰고 S가 들어가죠. 2 엔드 5 6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7 8 8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5 13 16